한 구석 밝히는 대학, 아름다운 리더를 양성하는 대학 2017학년도 안양대학교 입시 주요사항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학생부 교과전형의 일반 면접과 학생부 종합전형의 종합면접에 대한 안내입니다. 교수시에서 면접 관련 전형 비율은 42.7%에 해당하며 다른 대학별 고사가 별도로 없으므로 면접 관련 전형에 대한 비중이 높은 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면접은 인성 면접 형식이므로 본교 홈페이지를 통해 기출 면접 문제를 확인하시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면접의 일반적인 순서는 밝은 미소를 유지하고 입장하여 면접위원 2인에게 인사하고 지정된 자리에 앉는 순서입니다. 복장은 재학생의 경우 교복이 가장 바람직하며 재수생의 경우도 단정한 복장이 좋습니다. 면접 전형은 질문 시간이 5분 내외이며 종합 전형은 15분 내외입니다. 혹시 준비했던 말을 미처 다하지 못한 경우에는 면접관의 마지막 질문 시 적극 대답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면접 평가는 지원 동기와 진로계획 등을 포함하는 전공 소양, 잠재능력, 가치관, 리더십 등을 포함하는 일반 소양, 그리고 인성과 관련된 기타 소양으로 구분됩니다. 한 명의 지원자에 대해 2명의 면접위원이 5분 내외로 진행하므로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면접에서 본인의 역량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유아교육과와 기독교 교육과는 교직과니, 신학과와 기독교 교육과는 신앙심과 성경인식능력 등이 평가에 추가됩니다. 면접에 관련한 팁입니다. 일반 소양의 경우는 인적성, 잠재력과 창의력, 삶의 긍정적 자세, 배려와 화합능력, 리더십 등에 관한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본인의 꿈에 대한 이야기 등이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으나, 지나치면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 적정히 균형 잡힌 표현 능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본인의 단점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극복하려는 노력을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한다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전공 소양의 경우 전공 지원 동기와 목표 및 비전, 전공에 대한 흥미와 열정, 주도적 학습 능력 등에 대하여 본인의 경험과 관련한 구체적인 답변이 바람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원 분야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할 것입니다. 학생부 종합전역 면접은 한 명의 지원자에 대해 두 명의 면접 의원이 15분 내외로 진행하며, 면접은 인성 영역과 전공 적합 영역으로 구분됩니다. 인성 영역은 지원자의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사실 확인과 인재상 부합도 등을 평가합니다. 전공 적합 영역은 전공에 필요한 기본적 소양을 확인함으로, 전공에 대한 열정뿐 아니라 본인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안양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과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안내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정성평가 방식으로 학생부 교과 성적을 따로 반영하지 않으므로, 교과 점수가 우수하지 않더라도 관련 분야에 대한 관심과 열정, 지속적인 노력이 보이는 학생은 높이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자기소개서는 대교협 공통문항인 학업, 활동, 인성과 관련한 세 문항과 대학 자율 문항 한 문항으로 총 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학의 자율 문항은 안양대학교 선택과 전공선택 이유입니다. 자기소개서의 공인어학 성적, 교과 관련 교회 수상실적 기재는 절대 안됩니다. 자기소개서 작성 시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 평가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사도 검색 시스템을 통해 대학 내, 대학 간 자기소개서 표절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함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본인이 진솔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자기소개서는 학생의 진로선택에 의미 있었던 사건과 경험을 과정 중심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번 학업에서는 지적 호기심과 전공적합성을, 2번 활동에서는 동기, 과정, 결과, 목표 등의 구체적인 접근을, 3번 인성의 경우 본인의 성격과 강점을 담을 수 있으면 좋습니다. 자기소개서에 본인이 원하는 희망과 열정, 목표가 제대로 드러나 있는지 진솔하고 성실하게 본인의 이야기를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기소개서는 자신을 보여주는 첫 인상이니만큼, 띄어쓰기, 오타 등에도 마지막까지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합니다. 자기소개서는 논리적이고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지원학과 전공에 대한 열정을 진솔하게 드러내도록 합니다. 이외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안양대학교 입학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거나 031-463-1234번에서 7번으로 전화문의 바랍니다. 안양대학교는 늘 수험생 여러분들의 꿈과 미래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